아브라함 당시에 소둔과 고무라의 구절을 보십시오. 법관이 존재를 했어요.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한무라비 법전이 1700년, 빛이 1700년대인데 아브라함 때는 빛이 2000년, 그거보다 한무라비보다 300년, 400년이 앞선 빛이 2000년대에요. 그런데 소무라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법관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 소둔과 고무라는 아주 몹쓸 그런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면 개인의 권리와 보장이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겠다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소둔, 고무라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됐어요. 정말 얼마나 진보적인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현대 국가와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진보된 나라, 진보된 법이었습니다. 동성혼의 허용은 물론이고 요즘 나타나는 그런 성적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보장된 나라. 당시 롯이 생각하던 최고의 이상국가, 그 세계에서 최고의 이상국가는 바로 소둔과 고무라였습니다. 이것이 소둔, 고무라의 회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같으면 유럽의 그 최고 발달한 선진국가와 같은 수준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 소둔과 고무라는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어요. 오늘 19장 13절과 18장 21절에 보시면 소둔과 고무라의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어요. 그 성의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끝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법적인 보장이 잘 돼 있고 굉장히 진보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상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 그로 인해서 망하는 거죠. 왜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잘 된 이런 나라가 이런 멸망의 길로 갔을까? 이게 뭐냐 하면 죄가 합법화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죄가 합법이 되면. 굉장히 죄가 없어지면 굉장히 규제가 풀리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죄악에 걸러서 이처럼 울부짖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죄의 법에 걸러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고 죽이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국가 모든 나라 모든 제도의 법은 다 살리는 법이 아니고 죽이는 법이에요. 세상법대로 살면 우리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락해 가는 거지.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세상법으로 세상 나라를 잘 구성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지만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법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그 법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법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은 타락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최고의 인권법의 근간, 이 근간이 바로 이 소둠고무라법의 근거를 하는 것이 이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가면 결국은 소둠고무라법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현대 모든 국가들, 모든 선진국들이 지금 이 소둠고무라법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소둠고무라는 이 멸망은 우리 현실에 정말 너무 당면한 문제, 과제예요. 우리는 이 소둠고무라의 멸망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인권법, 인권이 주장하는 그 모든 법안의 근간이 소둠고무라법,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금 발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둠고무라가 망한 것처럼 이 시대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오늘 이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둠성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말은 실제 히브리 원어에서는 천사라는 말보다는 요아의 사자라는 표현이죠.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공적 임무 수행을 하고 어떤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견받은 사신이라는 뜻이죠. 이 소둠성에 언제, 시간상 언제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저녁때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언제였어요? 18절에 언제였습니까? 한낮에 찾아왔는데 왜 소둠성에는 밤에 찾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실대를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밤이 화려해질수록 죄악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밤과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 화려하면 죄악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밤이 어떻습니까? 정말 화려하잖아요. 밤에 화려한 거리일수록 가면 어때요? 죄악이 아주 극심해요. 그런 것은 아주 술집이나 라이트클럽 가면 밤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낮에는 문을 닫고 일을 안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오픈을 해서 문을 열었는데 너무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언제 일을 합니까? 낮에 일을 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밤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밤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밤시간에 소듐성을 찾아왔을 때 1절 누구를 만납니까? 마침 그랬어요.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았다가 소듐성문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18장 1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상수리나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롯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장막문과 성문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신분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한 지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성문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심심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성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냐 하면 어떤 법적 판결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성문 자리예요. 그 당시에 어떤 판사의 자리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롯은 소듐곤문화로 이주를 해와서 그 성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소듐에서 상당한 위치의 지도청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회 지도청이 된 이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나그네들을 보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나그네를 만난 것이. 그리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오늘 이 롯의 태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지. 첫 번째에 보니까 그들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영접한 거예요. 일어난다고 사람이 왔을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이 오면 우리는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18장 2절과 또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역시 나그네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장막문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롯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문에 앉았다가 그 롯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그랬어요. 땅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얼굴을 땅에 댄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엎드려 그랬는데 얼굴을 땅에 댄다는 뜻이고 절을 한다는 말은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닿도록 구부렸다는 뜻이에요. 자, 18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히는 정도였어요. 굽히는 정도.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땅에 닿도록 굽힌 거예요. 누가 더 자기를 낮춘 것입니까? 롯이 훨씬 더 많이 낮추었어요. 아브라함 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돌이켜.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2절. 자, 이 롯은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종으로 낮추고 그 사람들을 주로 높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하지요? 그리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셔서 아주 정중하게 사회 지도층이 된, 지도급이 되는 로스의 천사들을 정중하게 초대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나그네가 2절에 보니까 거절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거리에서 밤을 세는 것과 집으로 초대하는 것. 거리에서 밤을 세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나그네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이 도성에 왔을 때에 이 밤에 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초대하는 것. 집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로스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로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고 로스는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에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 거리에서 샌다고 하는 것은 이 나그네들이 소듬성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로스는 이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고 하는데 영접했을 때에 로스도 자신도 심각한 피해를 볼 게 뻔해요. 당시 소듬고무라의 어떤 그런 법들은 이 도성에 사람들이 오면 마음껏 성폭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이게 성폭행인데 그 당시 소듬고무라의 문화와 법에 의하면 이게 정당한 행위였어요.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문화와 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무수한 일인데요. 아무튼 그런 것이 허용이 되어진 그런 국가입니다. 이때 주의 백성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느냐 오늘 3절 보니까 로스의 나그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간청합니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밀고 간다는 뜻이에요.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거리에서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반강제적으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로스는 한순간에 자신의 지금까지 부귀영화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간청해서 데리고 가요. 이게 로스의 삶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3절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뭘 베풉니까? 뭘 베풀었어요? 3절 보니까 식탁을 성경 안 보세요? 식탁을 베풀었어요. 이 식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같이 마실 것을 내드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만들어 드려요? 무교병을 구워 드렸어요. 이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무교병을 구워 대접할 때는 언제냐 하면 갑작스럽게 손님이 왔을 때 무교병을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왜? 누룩은 발효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야 빵이 부드럽게 뜨기 맛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재와 함옥제를 드릴 때에 무교병을 드리라 그랬어요. 왜 무교병을 소재와 함옥제를 드릴 때에 무교병을 드리느냐 하면 화해할 때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으로 하라는 거예요. 6월절 때도 뭘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왜요? 급히 도망치듯 애국을 빠져나가라는 것입니다. 루스는 비록 소듬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 삶의 방식이 아니라 천국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루스의 소듬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루스는 이 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삶의 그 방식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 대접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경건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나오면서 술집에도 가서 하면서 술도 안 마시고 끝까지 잘 버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굉장한 경건이에요. 할 짓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키고 사는 사람들. 먹을 거 먹고 술 먹고 다 하면서도 교회를 잘 찾아오는 사람. 그런 유형이죠. 세상에서 경건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루스의 예상대로 이제 그 위협이 찾아오는데요. 소듬성 사람들이 루스에게 와서 합법적인 요구를 합니다. 자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식사하고 소화도 되기 전이라는 뜻이죠. 눕기 전이니까 소화도 되기 전에 얼마나 소듬 사람들이 빨리 이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성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소듬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노소, 노인네와 어린이를 막론하고 또 원근,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그 성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리고 루스의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호 쌌어요. 현대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대모하는 거지요. 둘러싸고 위협을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지만 그 당시 소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강제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낙은 애들이 무슨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루스의 집으로 피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온 것이에요? 아니면 밀거래를 하고 온 것입니까?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끌어내라고 요구합니까? 소듬 사람들이 왜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성경 좀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 사람들의 요구가 나쁜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소듬 고무라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 이것이 합법적인 요구였다니까요. 앞으로 성평등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는 지금 이 진보법을 추구하는, 진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할 때 뭘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신설하려고 그래요. 지금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도록 법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내가 손을 잡았다. 아내 손을 원하지 않는데 잡았을 때 아내가 강간죄로 신고를 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성추행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성추행이나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해달라는 합법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불륜을 했을 때 강간죄는 어떻게 했어요? 폐지했어요. 아니 부부가 불륜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건 강간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죄가 아닙니다. 바람피우도 죄가 아니에요. 강간죄가 없어졌어요. 이 부부가 불륜을 하면 강간죄가 폐지를 시킨 그 사람들이 반대로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성립되도록.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모순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죄악을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합법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소듐고무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소듐고무라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메스컴할 것 없이 대단한 기업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동성애는 해모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해모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해모스럽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해모스럽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니까 해모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혀 해모스러운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눈에 익으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슨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아니면 우리는 동성년애 안 하고 그거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게 합법화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다닐 학교 우리 자녀들이 다닐 손주가 다닐 학교에서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모든 크리스찬 교사들도 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모든 강공서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 처벌이 돼요. 소중고문화에서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로스는 이 소중고문화에 살지만 그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로 8절 보시면 로스 나가서 이제 중재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이러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스의 소듐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이 형제는 친형제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런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은 사형에 해당되는 악을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악이에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악으로 이들의 요구를 규정을 해요. 그리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8절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대신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소듐성 당시 그 나라 당시에 아버지의 권한이 이렇게 굉장했어요. 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권한도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권한을 줬어요. 문화와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아버지에게 권한을 준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타락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법이 생겨나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첩을 많이 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은 어떻게 첩 두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다 허용됐어요. 악이 문화라고 하는 가면을 쓰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악이 법으로 합법화가 되면 강제성과 폭력성까지도 거기에 탑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나라에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이거 여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성평등 합법화 시켜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로스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르지만 문화적으로는 소듬성의 문화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에 머물면서 여러분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머물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불러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쪽에 다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의 판결에 대해서 소듬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로스는 어떻게 판결을 했어요?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악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럴 때 소듬성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데요.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러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러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러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로스를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랬어요. 너희 소듬성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에 거류하면서 주의 백성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흉내 내고 가서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세상 사람처럼 막 그렇게 흉내 내보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풀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날라리라고 속으로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그 집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 집을 파괴하는 것까지도 그 당시에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개발 허가가 나면 집 부수도 우리가 권리 행사를 못해요. 그게 합법화예요. 소듬 사람들의 이런 행위는 누군가의 어떤 선동이나 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 나라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롯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고 그런 법관의 지위를 박탈당했어요. 지금 가면 주민소환제 같은 거잖아요. 앞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저지하면 그걸 비난하면 국가에서 처벌할 거예요.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이 성중독에 빠지고 나면요. 뭐 이성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성을 창조했어요.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하다가 어느새 성평등이 된 거예요. 양성평등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살짝 바꾸어서 성평등으로 만들었어요. 양은 빼버리고 성평등이 뭐예요? 모든 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허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끼리 하든 여자끼리 하든 동물하고 하든 그거 다 허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악을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사단은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멸망이 목적이에요. 파괴가 목적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소둔고무라로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다고 이 사회가요? 소둔고무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천사들이 롯을 보호합니다. 롯이 천사들을 이 낙은애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 롯을 보호해 주죠. 10절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고 11절 소둔고무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문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사명을 주지요. 내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 성 밖으로 끌어내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단어입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 목적을 설명하지요. 그들에 대한 불우지점이 요아 앞에 크므로 요아께서 이곳을 뭐 하신다고요?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보낸 이유를 설명해요. 이곳을 멸하한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사명이 나오지요. 자신에게 속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요? 성 밖으로 멸망의 성에서 끌어내는 거. 이것이 롯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14절 적시로시 나가서 그 딸들과 계론할 두 사이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요아께서 이 성을 멸하실토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 다시 말해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성. 법적으로 이렇게 진보되고 이렇게 선춘화된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세상이 화려한데, 방거리가 환한데, 멸망한다고? 비웃은가요? 이 소듬성 사람들은 천사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몰랐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소경이고 기먹으리라 그럽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막연한 공포감, 두려움을 줘요. 죄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혹시나 심판이 있으면 어쩌나. 증벌이 있으면 어쩌나.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비오는 날 뇌성만 광채도 가슴이 출렁하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벼락 맞으면 어쩌나.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죄에 익숙해지면, 죄에 세뇌를 당하면 동성애가 혐오스러운데 혐오스럽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세뇌가 되잖아요. 이렇게 죄에 익숙해지면 심판의 두려움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없이 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걸 심리학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책감 없이 죄를 짓는 거.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이 사이코패스가 평범한 사람이고 사이코패스 아닌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가서 나는 한 사람하고만 연애를 하고 사귀어봤다 이러면 당신 혹시 조선시대에서 왔어요? 이래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조선시대가 더 문란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본관사회에서 왔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봐요. 아니 지금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고 헤어지고 다 하는데 뭐 혼자 그렇게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해요. 죄책감 없이 오히려 제가 정상인데 저보고 이상하고 저거가 더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사단은 지금 지성인들 선진국을 앞세워서 죄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의무교육화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뻔해요. 어떤 세상이 됩니까? 소등고무라 같은 세상이 됩니다. 이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 정말 소경이고 무슨 일이에요. 심판 때에는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죄가 당당해집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소등고무라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죄를 당당하게 여겼어요. 이게 법으로 합법화가 되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재촉을 합니다. 언제? 15절 보십시오. 언제 재촉합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동틀때라 그랬어요. 밤이 다 지났습니다. 천사들이 로스를 재촉할 때 재촉해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여기에서 이 로스의 가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로스의 가정을 보시면 내 아내들이라고 했죠. 맞아요? 아내라고 그랬어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로스는 소등성에 살면서 일부 일처제를 유지한 거예요. 얘 엄청난 경건입니다. 다 성적으로 물란한데 혼자 이 가정만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딸, 14절 두 딸에게는 누가 했었습니까? 결혼할 사이들이 있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할 사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약혼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이 두 딸은 남자를 가까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성적 순결함을 이 가정은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경건입니다. 로스는 정말 타락한 도성에 살면서도 동성에도 거부하고 딸들도 그 이승과의 접촉을 못하도록 하고 경건함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로스의 경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스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소등성에 살면서도 일부 일처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 동성애가 만년한 그런 도성에 살면서도 꿋꿋이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딸들도 순결함을 지켜낸 그런 굉장한 사람이에요. 로스의 이러한 삶의 방식, 로스의 어느 나라 사람임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스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로스는 세상도 역시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한다면 그 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성에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그 성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로스의 마음에 지체했다라.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체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물쭈물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물쭈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로스처럼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 결단하셔야 돼요. 우물쭈물하는 이것을 보고 성경은 양다리라고 그러잖아요.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좋아하고 지금 이 모습이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아닙니까? 오른손에는 하나님 왼손에는 물질. 이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몰라요. 정말 썩어서 나가도 1등 할 거예요. 왜 줄타기 너무 잘해요. 양쪽에 딱 균형 맞추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줄타기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따라합시다. 어저씨구나. 좋구나. 어저씨고 좋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스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서 성밖에 두었다 그랬어요. 구원은요. 항상 자발적이지 못해요.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로스의 지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지체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하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더라? 자비를 더하셨다. 아브라함은 어인 10명을 원했습니다. 소둠고무라성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인 몇 명을 원했습니까? 10명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을 원하십니까? 한 명을 원해요. 한 영혼도 우리 하나님은 아깃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로스에게 17절 생명의 보존명령을 내리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뭐하라?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거나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뭘 뜻해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덜에 머무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재로부터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돼요. 이때 로시 18절 20절 간청하지요. 멸망의 급속함으로 산까지 도망할 수 없나이다. 소활로 도피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와 인자하심을 베푼 결과지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적 그랬어요. 로시의 소원이 뭡니까? 서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인자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돈 얻고 사업 잘 되고 이거는 그 절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얻기 위해서 인자하심을 잇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21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그 성업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즉시 허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22절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속히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히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자에게 내린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소듐 고무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누구를요? 롯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롯이 나가지 않으면 그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소듐성의 멸망입니까? 롯의 구원입니까? 롯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이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일치를 않습니다. 열 명이 아니라 한 명도 일치 않아요. 그래서 15절, 동털대의 소듐에서 빠져나와 소활성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할 때 23절 보니까 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도닫다 그랬어요. 그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하늘 곧 요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듐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비같이 내리셨다. 그래서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엎어, 엎어서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엎어버리니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져서 뭐가 됐어요? 사해가 되어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사해입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물만 있고 나오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러요. 사해의 바다가 소듐고무라 성의 자리예요. 그리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듐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뒤를 돌아보므로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 봐서 소금기둥 된 겁니까?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미신이잖아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됐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됐습니까? 17절, 17절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롯이 산으로 도망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믿어서 산으로만 가면 삽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결별을 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롯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세상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땅의 것을 생각해요. 너희는 하늘에 속겠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땅의 것만 보여요. 드레핀 베카바를 봐라. 버기고 입히고 다 해준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해서 염려해요. 그래서 소둠고무라가 망한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둠고무라 성의 멸망을 목격자들이 있죠. 자 27절로 28절 보십시오. 누가 목격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일찍이 어디에요? 요 앞에 섰던 그곳에 나와서 실제 그 도성의 멸망을 목격합니다. 보니까 어떤 풍경이었어요?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았다. 아브라함은 소둠고무라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을 거예요. 가난한 땅에 제약이 관영하면 그들을 멸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15장의 약속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음중함을 아브라함은 철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죄의 비참함도 실감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라를 구성할 것인데 그 나라를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할지 아브라함은 소둠고무라의 멸망을 보면서 빼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의 나라는 의인을 세우는 요아의 공도를 쫓아 요아의 도를 쫓아 의와 공도를 해가는 그런 나라를 그는 다짐하며 꿈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둠고무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둠고무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잘 됐구나, 잘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요아의 도를 치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믿습니까? 로스의 구원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29절 하는데요. 하나님은 소둠고무라를 멸망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로스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의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이 기도로 인해서 로스 살게 됐다는 거죠. 기도의 힘은 이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영향력이에요. 로스의 삶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로스의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0절, 로스의 실패입니다. 로스는 소둠과 고무라의 멸망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이 로스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는 경건으로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경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요하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스는 이 두려움을 경건이 아니라 도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로스는 어떻게 해요? 언둔 생활에 들어갑니다. 30절, 로스의 소활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서 어디에 거주해요? 동굴에 거주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간다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산으로 간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면 산대? 아니에요. 기도하면 산대? 아닙니다. 순종할 때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로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경건해집니다. 하지만 로스는 죄가 아니라 심판을 두려워해서 언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죄를 경계하지 못해요. 결국 성적 타락에서 빠져나왔지만 다시 성적 타락에 빠져요. 그것이 31절입니다. 우리의 배필이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손을 이어가자고 하는 두 딸의 공모가 일어나요. 그들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한 도성을 보고 나와서 32절에 그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으므로? 32절 우리에게 뭐가 없으므로? 배필이 없으므로. 이것이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동성애, 근친상관, 이런 성적 부패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이걸 정당화시킵니까? 어느 법으로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 아닙니까? 이 법으로 어떻게 이 죄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37절 큰 딸이 아들을 낳아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모합을 낳아서. 그래서 모합의 조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모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리고 38절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서 벤암미라고 불렀어요. 이건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벤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했던 이들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언둔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어디에 두기 위함입니까? 굴속에 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디에 둘려고요? 덩경 위에 둘려고. 덩경 위에 두어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덩경 위에 두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디에 둘려고요? 어디에 둔다고요? 덩경 위에. 이 빛을 보고 세상에서 의인들이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는 언둔 생활로 다시 제 소굴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저분한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악의 결과들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는 까닭이 뭡니까? 악을 증벌할 때 하나님은 이 악인을 채찍으로 사용하세요. 악을 증벌할 때 선한 사람을 들어서 채찍질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채찍질로 사용해요. 그 다음 인간의 잘못된 제약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선에 적극적이신 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세상에 악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의문합니다. 그거는 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저질러놓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요. 이 모합 자손, 모합에서 누가 나와요? 모합이 그냥 암몬 족속과 모합 족속이 있으랄 백성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모합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루시 나오잖아요. 루시 나옵니다. 다이세 할머니 루시 모합 족속이에요. 모합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이왕국을 이루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의 백성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유대인만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먼저 택하신 거예요. 세상법을 따라가면 소둥고무라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법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여우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